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기 강릉자들이 있잖아 metadata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주 우리의, 잠시만 말 커주세요 임마 왜 그러나? 임마 여기 왜 있냐고 이 아줌마 여행이 어디라고요? 치료제 같은 거 없어요? 나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잖아! 내식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저는 지금 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